국방부는 천안안 피격 10주기를 맞아 차기 호위함에 천안안 1명을 붙이는 방안을 적극 겁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천안안 피격 사건의 교훈을 장병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해군은 앞서 2002년 제2연평해전의 교훈을 살리기 위해 미사일 고속함 6척의 고윤형화 소령 등 제2연평해전 전사 장병들의 이름을 붙인 바 있습니다.